호구질라하고 핑헌터 잡았구요. 그 다음에 North East 입니다. 북동쪽지역 넘어갑니다. 다음은 유명의 곳에 미국에서 가장 더 대한민국들이 다니는 북동부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사슴 중에서도 가장 큰 모스 등이 살고있죠. 이곳에서 소리와 냄새가 더 많이 나요. 봄도 나오는군요. 봄도 나오고 땡 아 북동쪽지역 일단은 보자잉 레귤러 헌트 카리보우 한마리를 스탠드로 잡거나 블라인드로 잡아라 서서 잡거나 숨어서 잡아라 스탠드가 뭐라 그랬죠? 까먹었네 아 숨어서 잡는게 아니라 그 총알 박히는거였나? 나무 위 맞다 나무 위 둘다 숨어서 잡는거라 그랬지 어 총으로 일단 바꾸고 이게 짱이죠 예 무스콜 디어콜 이거 살까? 무스콜 이거 사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스코프를 아 4배짜리 무스콜 무스콜 나중에 살까? 총을 일단 총살 돈 없어요 일단 아끼고 일단 돈을 켜 아 잠깐 가만있어봐 일단은 왕 왕 조건 좀 볼게요 어 이거 1050점 1080점 1080점 무스 1080점 카리보우 1050점 일반사슴은 뭐 안잡아도 될 것 같구요 일단은 그럼 요거 할까? 카리보우 하나 잡아볼까? 아 일반사슴 하나 있네 7500원 조 뭐야 60야드 안쪽에서 잡으면 7500원 조 이걸로 돈벌어서 스코프 달고 갈까? 이거 좀 쉬운데? 이걸로 그냥 빨리 일단 돈 벌어서 어 스코프 달고 가자 65야드 어 스코프 살자 이걸로 일단은 총은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뭐 곰 잡는거 아닌 이상해 65야드 까지 접근하는게 이제 관건이죠 뭐야 내 말이야? 아 4 white tail이야 아 이거 하지말까 아 이거 아냐 이거 개노가다야 이거 아냐 어 이거 이거 아냐 어 이거 버리고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아템 아템 모으려고 하는 그거고 그냥 제 생각에는 일단 카리보우 카리보우 잡는거 한번 해보자이 카리보우 얘가 카리보우인가 봐 아니 어떻게 동물이 이런 뿔을 갖고 있을 수가 있냐 개멋지 않아 이거? 뿔 봐 어 근데 어떻게 디자인 이렇게나 뿔이 지가 디자인했나봐 태어날 때 어 개멋지더라고 어 뿔 어떻게 이렇게나 뿔 어떻게 이렇게나 야 여기는 뭔가 흐릿흐릿한데 지금 여기 뭐 떠가지고 가긴 가는데 잘못봤나? 잘못봤지? 어 저기 뭐있다 뭐냐 누구십니까? 뭐가 있었는데 내 눈이 어떻게 됐나? 방금 뭐 있지 않았어? 하나? 어 여깄다 어? 아닌가? 뭔가 여기는 날씨가 우중충하다 북동부는 이거 뭐야 여기 있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 뭐 뭐야 어디 도망간건 말이 안되는데 게임이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쪽으로 이동해보죠 카리보우 한번 잡아보자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지 한번 보자 눈으로 리노님 펭가이 감사합니다 아 이 카리보우 드디어 우리가 카리보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아주 뿔이 위험한 녀석들이기 때문에 초식동물이라고 방심했다가 뿔로 저를 찢어 밝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심해야 돼요 지민 누리님 중계방에서 펭가이 감사합니다 지민 누리님 게임 이름은 카벨라 카벨라스 모드라 빅게임 헌터 프로헌트입니다 뭐 앞에 다 어디 이게 뭐 자꾸 반짝거렸다가 자꾸 사라지는 느낌인데 지금 어 있다 있어 저 내가 잡아야될게 헌트 원 카리보 이 상태에서 잡아야돼 그치 그럼 여기서 쏘는 수 밖에 없어 스탠드 상태거든요 이게 너 카리보우야 이름? 카리보우 카리보우 가만있어봐 너 일로와봐 아 왜그래 왜그래 아 잠시만 암컷은 뭐라 뜨지? 카리보우 피메일 어 빨간색으로 안뜰까 너 너 너 너 맞잖아 너 아 야 야 야 야 야 어허어어 저 다시 다 핑좀 다시 찍고 아휴 씨 아 아 아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멀리 안갈거야 어 잠깐 잠깐 침착하게 한 번 기회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너 그렇지 그렇지 자 풀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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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걸렸어 어 더블 롱샷이다 이거 하아 그렇지 더블 롱샷 더블 롱샷 엑셀렛 샷 엑셀렛 샷 엑셀렛 샷 어 좋아요 오 오 오 오 오 와 이렇게 죽으시면은 다음에 되세요 정말 확실히 사슴보다 크다 그치 확실히 1탄에서 잡아오던 녀석들 보다는 확실히 커 1,200원 감사드리구요 미션 클리어 2,500원 총합 3,700원을 벌었습니다 좋았다 굿모닝 따따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굿모닝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굿모닝 자 카리보 351점 요건 뭐야 700점 짜리 540점 짜리 820점 짜리 뭐가 다 이렇게 있냐 뭐가 있어다 하지만 난 최소한의 플레이를 지향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플레이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일단은 저는 일단 카리보우 테크부터 타고 싶거든요 그럼 카리보우 다음 테크는 그럼 카리보우 다음 테크는 700 700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한마리 더 잡자 여기서 어 어 어 아니야 아니야 곰 잡아봤자 어 보스로 향하는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야 카리보우 700점이 필요하니까 카리보우 한마리 더 잡고 카리보우 다음 미션 고마워요 손님 자 여기 바로 있어 주나요 아 있네요 자 350포인트 정도 되는 녀석으로 따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뭐 블라인드샷 할 필요도 없으니까 이것도 와 눈치 개빨라 눈치 오졌다 너무한거 아니냐 아 바람 아 바람 극혐이네요 블랙베어 안되고 여기로 가자 아니 근데 냄새 저거 막는거 스프레이 뿌렸는데도 저러나 아니 근데 저긴 어차피 바람 땜에 추적하는 것도 너무 멀고 가까이 있는 다른 포인트를 노리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없죠 그럴 리가 없어 있어야 해 있어야 해 카리버 우칭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줄 아지 어 뭔가 발견했습니다 아 카리버우의 늠름한 뿔 이 보이십니까 엄청 크다 진짜 왔구요 음 프리헌트 있어 지금 하는게 프리헌트야 자 가까이 갑시다 이쪽에서도 하나 떤거 같은데 왜 왜 또 도망갈거 같으니까 그냥 쏴야겠다 아 이거 도망갈냄새다 이거 쏴야되 들어와 어 이거 하트샷 아 이게 무슨 아 이게 무슨 지금이야 그렇지 뒤쪽으로 들어가서 크 아 위장을 건드리면 어떡하세요 게다가 폐를 못 건드렸어요 아 이거 누웠나 아 아 위액션 이거 점수라 점수는 근데 그대로 줄걸요 어 갔다 아 여기에 있던 을 잡은거구나 아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여보세요 아 여기 계시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 스코어 502포인트 허어 15피트짜리야 여태까지 사슴들 5피트짜리였는데 500 어 야 점수 벌었다 충분히 왜 트로피 왜 로스트인데 왜 나가도 되지 그치 아 돈은 잃어도 돼 100원 정도는 흠 흠 어 어 지금 853점 오른쪽 위에 보이시죠 자 점수가 지금 700점을 넘었기 때문에 헌트 2 24포인트 플러스 카리보 24포인트 24포인트라는게 무슨 말이죠 2명의 24포인트 플러스 카리보 아 그 크기 얘기하나보다 PT PT라고 돼 있는거 쉽지 어 지금 그 15피트였는데 2명을 합쳐서 24PT가 넘으면 된다는 것 같아요 그쵸 플러스니까 어 저기 있다 계신다 카리보인가 쳐다보는거 보수 쳐다보는거 보수 몇피트짜리야 이거 피메일 피메일 저리 치고 9피트 9피트짜리 잡아서 안되잖아 그치 최소 12피트짜리 잡아야되잖아 아까 15 15짜리 잡은것처럼 에이 9피트짜리네 이거는 좀 안된다 합쳐서 24피트 나와야되니까 아 이거 좀 아쉽네요 이쪽으로 가면 또 냄새가 나고 이쪽으로 가자 뭐야 뭐야 포인트 찍은거 어디갔어 두개 합쳐서 24포인트 그치 두개 루피트짜리 루피트짜리 미션 외래 이 너가 은 한 마리에 24포인트 짜리는 없어요 옆에 올라갈 수 있는데 너무 멀잖아요 앞에 사심이 여기 있으니까요 돈이나 벌까? 돈이나 벌어도 되잖아 솔직히 곧 뭐 별거 있습니까? 이쯤 때리면 되겠냐? 아! 잘 됐다 아 도망가네요 어 저거 놔 놔두자 아 총알도 아껴야 되니까요 총알도 아껴야 되니까 어 새다 이런것도 잡을 수 있어요 포인 뭐 미션으로 안나와서 내가 안잡는거지 잡을 수 있는거 같아요 어 곰 저기 뛰어다니네 어 곰 저기 뛰어다니네 곰 아니야? 어 왜그래? 뭔 소리야 이게 곰, 곰 곰 소린데 곰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있대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있대 아 뭐구나 어 죽었다 어 급사망 어 아 아팠나보다 아팠나봐 왜 작은 곰 같애 내가 봤을때 아 마이너스 75원샷 곰 점수나 벌어두고 곰 점수나 벌어두고 곰 점수나 벌어두고 이동 어 바로 있다 바로 있다 자 자 아 12피트 12피트 잡아야지 어 12피트 잡아야지 이제 그대로 가, 가도 되겠는데 하아 카리버우가 아니라고? 맞아 아 무스잖아 아 아 하 아 이 자식 무스잖아 아 아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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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안계시나요 읍네요 점점 힘들어지는 느낌이 아직 한마리도 못잡은 것 같은데 어 일단은 12포인트 이상의 카리보를 잡아야지 두마리 쳤을때 24포인트가 되니까 아우 얘들아 싸우지 좀 마 어 이제 다 이제 그거야 다 벙어리야 찐다들아 누구 있었는데 뭐 어디야 아 아닌데 아 저기있다 뭐야 저거 아 저 암컷이지 카리보 피멜 암컷이 있다는건 수컷이 없을리가 없겠죠 기리넘님 펭가이 감사드리고요 갑자기 곰이 있네 곰이 양컷을 안잡아먹나 수컷은 왜 없어 아 정말 곰이 먹었어 이리로 가자 이리로 어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어 그렇지 11포인트 아 이거 11포인트 잡아야되냐 야 그럼 3마리 잡으면 되지 사실 3마리 잡으면 되는거 아니야 이러면은 꼭 2마리만 쳐주는거야 좀 가보자 좀 일단 가보자 아까 15포인트짜리는 어떻게 발견한거야 일단 위로 올라가자잉 위로 올라가서 레프트랑 라이트 포인트 합쳐서 계산이에요 진짜? 그러면은 뭐야 21이잖아 그럼 얘는 안되는거야? 아 이제 주변에 몇마리 더있거든 근데 어 주변에 몇마리 더있죠 1마리 잡으면 끝난건데 2라 나와있어 근데 헌트 2 24포인트 플러스 카리버우니까 그러네 2마리 잡는거네 결국에 어 그럼 얘는 잡으면 안되네 21포인트네 얘도 안되고 야 뭐 발견을 해야 저 저 저 뒤쪽에 하나 있는거 같은데 돌 뒤쪽에 너네 둘은 도망가 뒤에 있는 놈은 남겨둬 아 가라 그래 쟤네 어차피 쟤네 어차피 아니잖아 어 쟤네 버려 쟤네 어차피 아니고 제발 24포인트 와라 모르게 다 뜨는데 한마리도 안보여이 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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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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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eb 어 26자리 하나 있어 야 이거 찾는게 일이네 요거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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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안갔어 멀리 안갔어 멀리 안갔어 아 근데 지금 바람이 약은 쳤긴 쳤는데 그냥 다 도망간거 아냐 아냐 약의 효과를 믿어보자 바람이 제 냄새를 옮기는 역할을 하죠 요기 뜨는데 지금 뭐지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가만있어 제발 도망가지마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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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만있을게 나 가만있을게 어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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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우리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안 들켰어 안 들켰어 애들 가만있잖아 지금 초경계상태인데 움직이진 않고 있어 나 나 가만있으면 돼 안 들켰어 이거 봐 돌아왔죠 돌아왔죠 어 경계 풀었죠 어어 어어 어이 나무야 가만있어 가만있어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아니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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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왼쪽으로 나와 여기까지만 가면 돼 여기 바로 앞에 있지 위장하는 데 위장하는 데까지만 가면 돼 반대 위장인가 설마 이거 기다려봐 여기 위장하는 데 가서 하게 가자 갑시다 갈 수 있습니다 넓은 지역에 걸쳐서 퍼져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숨어는 만사 오케이입니다 아이고 금지마 한 놈 두 마리 오는구만 아이고 왔죠 왔죠 근데 가만히 계셔주면 더 좋을텐데 너무 많습니다 너무 엄청난 부족이야 다 지나가버렸다 이것들 어디로 가는거야 이것들 어디로 가십니까 자암만 자암만 바로 앞에 있어 아직 몰라 모르는 애들 아직 저기 가는 애들은 몰라 대부족이다 대부족 쟤네들은 몰라 아직 쟤네들은 아직 몰라 아니 왜 왜 왜 왜 왜 왜 뭐 엄마 뭐 개웃긴 놈들이네 아 아까전에 이동하는거 바로 쌀쌓아야됐나 진짜 도망갔나 아 얘네 잡았어야 됐는데 너무 아쉽네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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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고 갔다 이거 어 요 앞에있어 요 앞에있어 요 앞에있어 뭐 저기에 들렸다 여기에 들렸다 한두 마리가 아니네 여기 발자국 보이죠 얘네야 얘네 발자국 보이죠 밑에 여기서 우측으로 코나를 털었죠 그쵸 이 발자국들 따라가면 돼 이 발자국 한놈은 돌 위로 올라가려다가 말한대 카리보 피메일 어 앞에있다 제발제발제발 어 왜 어디서 우는거야 뭐야 누가 자꾸 어디서 울어 어 누가 울어 아 제발 예어라 예어라 이 앞에있어 여기 전에 사라졌냐 신출 귀몰이야 이것들이 여기 있는거 같애요 지금 아 곰이 있고 곰이야 그냥 저 곰인데 암컷 한마리만 있는거 같애요 암컷 한마리만 있는거 같애요 하아 아니 진짜 여기 발견이 안된다 발견이 여기로 한번 가보자 개민감하네 진짜 와 개민감해 와 지금 못해 먹겠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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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먹겠어 아 바람 바람 따지면 갈 데가 없어요 몇 분 남았대? 3시간? 재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재시작해서 왜냐면 어차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그냥 재시작해서 시간이나 다시 초기화 시켜서 가자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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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잡았어요 여태까지 요거 구매는 인터넷으로 구매하시면 돼요 어 있다 어 13,12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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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자 13,12 어 1마리 잡고 빠르게 시작하자 어 여우야 안녕 아 근데 이거 바람이 바람 때문에 일로 가야겠어요 지금 쏘면 안맞아요 야 여기 딱 쏘라고 있는데 좋은 사격 장소가 딱 있는데 어 있다 왔다 야 누구야 누구 쏠까 어 13,12 얘네 13,14도 있고 아 근데 좀 애매하다 포지션이 가까이 가면 또 도망갈 것 같고 그냥 쏴 보자 너 한번 쏴 볼게 내가 아 움직이지마 제발 아 아 잠깐만 얘는 누구야 13,14 그래 그래 13,14 가자 맞지 그렇지 어 한마리 잡았으 더블 롱샷 더블 롱샷 어우 트로피 획득샷 아니요 좋은 종알 안 샀습니다 정말 커요 1200원 음 한마리 남았습니다 쟤네를 계속 추적하는 방법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데요 이렇게 스타팅이 좋으면은 이렇게 한마리 잡고 시작하니까 어우 편하네요 스타팅이 중요해요 역시 어 그렇지 곰 소리냐 곰 소리냐 아 곰이네 곰이 있는데는 사슴이 없어요 그래서 이리로 이동하겠습니 뭐야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한 번에 끝나기를 바라면서 들어왔습니다. 자, 많은 수의 울음소리가 잡히고 있습니다. 암컷 한 마리 보이고요. 아, 무스네요. 에헤이. 이 밑에 또 누가 있었거든요. 무스. 이런 무스를 봐왔나. 다 피메일이냐 어떻게 된게. 수커무스 한 마리도 없네. 걔는 뭐 가까이 가도 뭐 그냥 도망갈... 아, 바람 때문에 그런가? 도망가. 도망가야 되더라. 도망가야 되더라. 자, 여기 없으면 여기 가면 되니까요. 자, 많이 잡히죠. 아, 아니. 음. 에헤 아니 무슨 얘네 따라가자 얘네 따라가서 끝내자 끝장을 보자 와 아니 무슨 으으으 막 개 억울한듯이 울어 아 바람 아 이거 바람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오른쪽으로 돌아가야겠다 여기서 한눈에 딱 밑에 보이면 좋은데 안보이고 어 있다 있다 아 무스 무스 버리고요 어 이 앞에도 좀 소리 있는 것 같아요 곰인가 설마 이게 진짜 얘네가 무슨 숲을 뒤에만 숨는 능력이 있나 아 곰이여 아하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가 아니라 이쪽으로 다시 내려가는 수 밖에 없다 내려가자 저거 무스지 어 아 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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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마! 아 갔나 또? 한 마리만 발견하자 진짜 제발 한 마리만 발견하자 한 마리만 발견하자 없니? 없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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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포인트까지 포인트까지 가봐야죠 아 뛰질 못하겠어 얘네가 사슴보다 더 민감해 사슴보다 더 민감해 진짜 개민감해 어 여기 많다 여기 많다 여기 많다 이거봐 뭐했다고 울어대 오오오오오오 뭘 난리나 아주 그냥 저쪽에 도망간다 다 단체로 떼거지로 쟤네 일단 버리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얘네 도망가는거 아니냐 스으 야 이거 도망하는거 아니야 이것들 여기 여기 이지혁 와이파이 끊어 이지혁 와이파이 끊어 이지혁 와이파이 끊어 방금 울음소리 울렸는데 방금 울음소리 울렸는데 아 저렇게 하나만 깜빡거리는거는 그닥 신빙성이 없죠 아 아 아 여기 있었어 니들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 어떻게 해 아 이렇게 조용히 있으면 어떻게 니들 좀 울어라 울어 따라가자 아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 발자국만 따라가서 이제 숨통 끝낸다 마무리 짓는다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 이것들이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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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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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지 끝납니다 게임 끝내요 그러 뭐지 어 좀 더 가야되나봐 커서 가도 되겠지 어 뭐야 뛰지만 말자 어 왼쪽에 아 왼쪽에 쟤 뭐야 어 일단 가봐 일단 가봐 물가로 갔겠지 뭐 좀 시야가 쫙 트인데 없나 한눈에 추적하게 여기서 이쪽으로 달려갔다 이들은 이들은 이쪽으로 달려가서 반대편으로 넘어간 것인가 이쪽으로 달려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닌가 저 뭐가 왔다갔다 거리는 것 같은데 버그냐 카리보우 카리보우 1515 왔어 너야 너로 정했다 이쪽을 건넜어 애들은 도착 도착